아이돌맨의 답은 뭐라고? 아이돌맨의 답은 핫한 게스트! 요 비트 비트 비트! 이건 가요계의 돌고 도는 이야기 YG의 보물상자 그건 가요계의 보물상자 YG하면 빅빅! YG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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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G의 보물은 무궁무진해 무궁무진 보물상자 7년만에 열려진 블랙 앤 핑크 블랙 앤 핑크 블랙 앤 핑크 블랙핑크 무슨 뜻? 세상에서 제일 예쁜 색 예! 그 위에 블랙 그건 그냥 블랙 제일 예쁜 게 다가가 아니다 반전의 이미지 예! 한국에서는 노제 영어로 보제 한국에서는 파스타 외국에서는 샴페인 watermelon 쟤네 와영 그 다음 Nos Our next Yo Yo My name is LISA Longnelleша That's me LISA 불핑 데뷔 10개월 가요계의 신생아 인기는 기린아 데뷔 5개월 붐바야 1억 뷰 넘었지 불장난 휘파람 모두 1억 뷰 야 몬스터 신의 불핑 이번 앨범 반응 어때? 18개국에서 1위했지 블랙핑 우리 인기는 월드 플래스 박스 어는 뭐야? 박스 어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언어 안녕하세요 저는 로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사는 표정 천재 뷰티 불핑하면 댄스 춤신춤와 불핑 이번 노래는 몇 글자? 마 마 마 처럭 이건 예전에 블랙이랑 다르지 이번엔 핑크로 소녀답게 돌아왔지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 많이 담았으니까 되죠 이번 댄스는 어때? 포인트 안무가 너무 많지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지 넌 한줌에 뭐 내가 타 내가 타 뭐 내가 타 집이 날 터질 것 처럼 맨날 여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거짓말처럼 키스해줘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 밤인 것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내 따윈 없는 것처럼 워 저희